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은 왜곡된 모습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기에 저희 8월부터 팍스 브런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3일째 이제 팍스 브런치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글로벌 경제 상황 분석부터 실시간 산업 기업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징주와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전문가 멘토의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소통 공간을 마련을 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먼저 입장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마 QR코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셔서 지금 팍스 탁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팍스 탁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 탁은 팍스 경제 TV의 자체 증권 사업팀인데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추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커피 기프티콘의 기회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공지사항은 팍스 탁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높이는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와 실시간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실시간 주요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죠 나스닥이 2.2% 간밤에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약과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증시가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를 계기로 그간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차이시련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 K초전도체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역시나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장 초반부터 강한 종목들의 상승세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투자 광풍에 주의하라라고 연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 관련 주식시장 열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검증 단계에 있는 만큼 개발 성공 여부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테마의 성격이 내재된 만큼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지금 실적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카카오의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보다 33.7% 하락한 모습입니다 고정비와 신사업이 증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33.7% 감소한 1,13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44.4% 줄은 건데요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이 2조 원을 넘겼습니다 2조 425억 원인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은 건 사실이지만 광고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광고 매출 성장률이 주춤했고 또 SM에 대한 인수, AI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영향으로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은 저조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음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CG트로닉스 상장 첫날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모가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8%대 하락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1,70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담보다 높은 2만 5천 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CG트로닉스는 정전기, 센서, 파워 반도체를 비롯해 LED 조명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웨어러블 분야에서 특화된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실시간으로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미국 시장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우세했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강구하권입니다 0.12%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2,619.6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9%로 좀 더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916.3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의 동향도 살펴보시죠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만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만이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78% 코스닥이 933억원 578억원 코스닥 933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부터 초전도체 종목들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종목들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는 휴마시스가 19.09%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1위의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원위 피엔이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오늘 7.66%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시즌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늘도 바이오 종목들의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5위의 이름 올리면서 꺼지지 않은 열기를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24% 상승세 신성 델타테크와 2구 산업까지 모두 초전도체의 종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수급이 초전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시장 풀어나가 봐야 되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본격적인 브런치 수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에 맛있는 브런치 수익을 즐기러 함께 해보시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부합권 정도에서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등락을 줄여나가면서 0.3% 정도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는 오히려 코스피에서는 오늘 의료 정밀 쪽이 코스닥에서는 금융주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움직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또 함께 해주실 우리 새로운 전문가 멘토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특정 종목들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만한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좋은 종목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그냥 이슈나 뉴스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기업에 대한 알짜배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2차 전지 때문에 시장의 왜곡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또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신용등급 강등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는 그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가 좀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어두운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 증시도 약부하권 정도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크게 이 이슈에 반응을 하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분기, 2분기에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뱅크런 이슈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자체를 너무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계부채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AAA에서 AA로 낮아졌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악재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 이제 팔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세게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보아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 중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락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내 증시나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뭐 1% 2%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국가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피치사가 신용등급 발표를 내놓은 데에 따른 신뢰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확실히 증시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험선호 심리가 약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안전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달러는 지금 1200원대를 1290원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13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국내 증시도 타격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 밑으로 이탈을 했을 때 국내 증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5%고 미국이 5.5%면 2%인데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다가 예금을 하거나 어떤 펀드를 사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국 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 사태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러한 기준금리 차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엔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증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2700선 다시 언제 가냐 코스피 3000 언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준금리 격차 이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 경기만큼은 그렇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경기가 회복 속도가 빠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경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불확실한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2조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어떤 상승을 막고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도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초전도체 2차전지 종목들만이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현상이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지수는 좀 더 하락하고 이런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뭐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계속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700선 돌파가 쉽지만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1분기에 2차전지 랠리가 나왔고 2분기에 반도체 랠리와 2차전지 랠리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지금 막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2차전지로 몰렸던 그 수급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초전 도체 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차전지랑 반도체 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수급이 쏠린 부분인데 역시나 외부적인 뉴스들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여기서 냄새를 맡고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지금 스물스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지금 이 개별 종목 장세는 올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섹터, 어떠한 수급, 어떠한 종목들로 어떠한 수급이 들어갈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초전 도체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거기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앞으로 잘 되겠다 이것보다는 이슈와 단순 뉴스에 의해서 급등하는 성향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내 지수가 좀 건강하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슈 쪽으로만 쏠리는 이런 초전 도체 2차 전지 종목들로만 쏠리고 있는데 이런 피치사의 강등 소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좀 유념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계속적으로 어제부터 이 시간에 강조가 되고 있는 이 초전 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이 방송 끝나고 좀 더 유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사실 학계에서도 검증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전 도체가 스치기만 하면 묶기만 하면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과연 그 종목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우 멘토님이 한 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초전 도체에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 퀀텀 쪽에 지분 투자로 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초전 도체에 관련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뭔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학회에서 뭔가 이걸 앞으로 뭔가를 발표하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뭐 직접적인 뭔가 사업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지분 투자를 했다 그 퀀텀 쪽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서남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까지 사면상이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단순하게 지분 투자 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오른다 결국에는 2차전지랑 반도체랑 여기랑은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2차전지와 반도체는 숫자로 실적이 찍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2분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부분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주들이 HBM에 대한 기대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양극제 앞으로의 수주장고 높은 수주장고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 수익이 더 높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초전도체 얘는요 이게 사실 자가 부상열차부터 시작해서 MRI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부분과 화학적인 부분들이 아직 증명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가 부상열차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일 거고요 분명히 드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떠다니는 그런 것들의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소재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검증이 된 게 없고 발표된 내용이 어떤 사실 현실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슈와 뉴스에 의한 좀 단순 무지성 투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여기를 지금 추경 매수를 한다 아 보유 중인 분들이야 사실 뭐 여기서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신규 매수를 여기서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다음 걸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투자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특허를 보유했다고 해도 아주 초전도체의 밀접한 보유라기보다는 선함 같은 경우에는 3연상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 핵융합, 소재 전력 시스템 등 약간 비슷한 계열로 엮이기만 한다고 해도 강력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과 또 검증의 시기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좀 유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주호 멘토님 사실 저희 투자자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한 종목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초전도체 안에서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이 종목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따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송 끝나고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종목 명의랑 타점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가 기대가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그래도 한 종목 꼽자면 이 종목 가져왔다라고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뭐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카카오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3.7% 줄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매출은 다만 2조를 넘어갔다 처음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정말 만족스러운 실적도 그렇다고 좀 너무나도 불안한 실적도 아닌데 카카오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행보하는 상황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우 멘토님 카카오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카카오는요 이거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싸다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계열사들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오너들의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림이 나올 시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부족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 그리고 만약에 지금 AI가 만약에 이제 네이버와 함께 같이 뭔가를 공개를 해서 뭔가 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좀 모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들어가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많이 빠졌고 사실 카카오를 보시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 비대면 이런 산업들 수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일단 거의 끝났고 그 이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는 이제는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밸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는 다 막아도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니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실적 발표는 나왔는데 주가 움직임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지금도 5%가 아니라 0.3% 정도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네요 조금은 이제 양봉으로 좀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는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이제 가장 좀 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쪼개기 상장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계열사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 역시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순이익이 1838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카카오뱅크를 보면 좋겠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카카오뱅크는 일반 은행이랑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뭐 그렇다고 카카오뱅크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역시나 카카오라는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오늘 금융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는 어제 그 신용등급 얘기 나오면서 사실 안전자산의 그쪽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역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카카오 그룹주들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한번 바닥권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카카오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막 그렇게 막 지금 터지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좀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없고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에 좀 비중을 많이 싣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아 카카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네 그래 사줘도 되겠네? 그래서 비중을 막 30% 50%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신다라는 느낌으로 좀 그렇게 가져가 보시면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좀 세게 한 번 반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 뱅크가 그나마 오늘 금융주 안에 속하게 되면서 조금은 강한 상승세 3%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저점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 계열사들 게임즈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도 있는데 의미는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카카오 뱅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금융주들이 미국의 피치사의 신용평가 등급 강등 소식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융주 안에서 그러면 지금 금융주들도 좀 많이 둔화된 모습이거든요 혹시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을 선호하시나요? 이게 사실 금융주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금융주들이 원래는 금리 인상 기조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장기금리와 장기금리 그러니까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국민은행에 돈을 대출을 받으러 갔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장기금리로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저희는 그렇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은행 가서 일단 1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장기금리에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돈을 걔네들도 빌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때는 단기금리로 빌립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단기금리가 이미 지금 높은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높은 이자로 빌려와서 우리한테는 장기금리로 낮은 이율에다가 빌려주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은행주들이 주가가 그동안 못 오르고 지지분이 했던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금리 역전차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뱅크에 이런 최근에 8월달 들어와서 반등 세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어제 좀 살짝 조정 나오고 오늘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약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신용 강등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가 뱅크런이라던가 어떠한 진짜로 경기에 침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금융주들은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급하게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좀 경기가 안정화되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금융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수익성 자체가 은행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벌 수 있는 게 어쨌든 은행에서 주식을 두고 투자한다거나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투자로 돈을 버는 거지 지금 대출을 해서 대출 수익을 가지고 은행들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걸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반등을 아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기간을 두고서 움직임을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 섹터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마음을 편하게 갖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 그리고 우리 이주호 멘토님은 또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깊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쪽의 소식도 좀 전에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전일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수도 중국 증시에서도 크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제 그 중국 증시 차이신 PMI 지표가 엊그제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서 중국 증시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분쟁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미국에 들이박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깽깽깽깽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중국과 미중 분쟁이 격화가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좀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항생 같은 경우가 중국 지표를 굉장히 대변을 많이 해주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홍콩 증시 지수거든요 차이신 PMI 지표가 예상치를 합의하면서 홍콩 증시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 이틀 동안 거의 10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7월 말에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올려놓고 그거를 또 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중국 경기가 기플레이션으로 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후부터 중국은 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계속한다라는 거는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중국은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기는 커녕 경제 지표들까지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은 많이 푸는데 수요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게 유럽 증시까지 이어지고 어제 또 미국 신용 강등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다시 빠지고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도 이 방송 나왔을 때 중국 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실시간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 특별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생 같은 경우는 양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강보화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상방보다는 좀 하방 쪽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오후장에 만약에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들이 또 이탈하기 시작하면 같이 또 동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증시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수 자체가 하루에 등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번에 코스닥 하루에 5%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날 완전 개인 투자자분들 다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나라에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반기에는 철저하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녀석들을 공략해야지 자꾸 이렇게 막 이거 가니까 또 간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녀석들을 공략한다고 해서 그냥 이슈와 이런 뉴스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알짜배기 종목,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서 잘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알짜배기 종목, 보석 같은 종목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 사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전일에 굉장히 약한 모습과 함께 국내 증시만 현재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은봉과 양봉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코스닥은 지금 강부하권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짱까지 잘 이겨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내가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 팍스 브런치에서 맛있는 수익 같이 즐겨보고 싶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분들은 모두 지금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눌러주시면 저희 팍스닥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팍스닥은 팍스경제TV의 자체 증권 사업팀입니다 현재 무료 온라인 회원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이후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고 또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닥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이 실시간에 장중에 아주 보석 같은 공략주 찾으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10시 40분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남도 지금 18% 정도 신성 델타테크가 6%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 휴마시스나 시젠 같은 경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주목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초전도체 종목들 중에서라도 한 종목이라도 공략을 우리가 해봐야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 멘토님 한 종목만이라도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장중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사실 오늘 이 종목은 이 초전도체랑 관련이 있지만 사실 본 사업을 봤을 때는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초전도체는 그냥 부가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전도체 관련 주의이긴 하지만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메인 사업 자체는 이거랑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대감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이 타점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강한 테마가 나옴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관련주들이 계속 세게 움직였었고 2차전지 중에서도 양극제를 비롯한 특정 기업들만 계속적으로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거래일 동안 있었던 초전조체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또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옮겼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순환매가 돌 때 따라가다가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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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내 계좌는 손실금만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전조체가 자기 부상열차와 핵융합발전 그리고 MRI 이런 쪽으로도 원격 의료 AI 좀 진료 이런 쪽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앞으로 멀리를 좀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성격도 급하시고 빨리빨리 오늘 사면은 빨리빨리 수익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악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가져왔고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필살 종목은 일단 전력기기 송배전 관련한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자동화 및 ESS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ESS라고 하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2차전지와 ESS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 ESS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마블 영화의 아이언맨 아시죠? 알죠 알죠 그 아이언맨 보시면 가슴에다가 박잖아요 뭔가 박혀 있잖아요 걔가 ESS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는 영화다 보니까 심장 뚫어서 그렇게 넣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자동차에 나중에 전기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이런 ESS 사업이 나중에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 전기가 모잘라? 그럼 차에다가 넣는 거죠 건전지에 꽂듯이 그렇죠 그렇게 넣는 게 바로 이 ESS 산업이고요 결국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소형 경량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사업과 이 전력 사업은 빼내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전도체를 하면은 자석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전력이 공급됨과 동시에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력 사업과는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지금 초전도체랑도 엮여 있고 사실 이 기업이 초전도체 관련 공장 증설도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데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가 초전도체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최근에 초전도체 때문에 움직이긴 했는데 이 기업이 또 2차전지 사업까지 같이 한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건 다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좋다고 하는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앞으로 2차전지 소두제 사업도 같이 할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또 초전도체 붙어버리니까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힘있는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왔고 사실은 이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금 뭐 장기로 본다?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안성맞춤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왔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하게 이슈랑 이런 것들만 보고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지금 올해 예상치 자체가 영업이익이 3,500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잘 버는 회사고 이러한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차전지 사업까지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은 겹겹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그룹 계열사들도 돈을 잘 벌고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2의 포스코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잡으셔가지고 한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방송에서는 종목 공개할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점이랑 종목명 공개하면서 잡아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큐라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기실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따끈따끈하게 저희 팍스 브런치 시작을 했고 오늘 이주호 멘토님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에서 뜨거운 시간 속에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종목 공략하자면 초전도체는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안 해볼 수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의 이름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팍스 브런치에서 맛있는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을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셔서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무료 온라인 방송도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종목에 대한 공략을 자세하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팍스탁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커피 기프티콘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초전도체 테마가 어떻게 되든 간에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면서 제2의 포스코다라는 별칭까지 얻은 종목이니까 아마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상이 안 되시더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호 멘토님 오늘 짧게 첫 방송이었으니까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주간방송은 제가 팍스경제칩에서 거의 처음이라서 약간 긴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이렇게 장중에서 계속 시황 말씀드리고 장중 변동성 나오는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앞으로 좀 많은 수익을 내드리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꾸준하게 목요일 금요일 방송 출연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45분이라는 압축적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내용 전해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오전?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팍스 브런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